울진구 울진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경상북도축구협회와 울진군축구협회 울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동안 총 4번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대회당 80개 팀 3천여 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하여 울진군 전역 7개 운동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울진은 매년 영덕하고 울진하고 이렇게 충계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울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월 5일날 왔고요. 어저께 왔습니다. 우선은 잔디나 운동장 환경이 울진이 너무 날씨도 좋고 아이들이 훈련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울진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동장도 제약적이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요. 22년 시즌을 다른 애보다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성적보다는 항상 저는 성장이 먼저기 때문에 아이들 다치지 않고 올해 좀 충계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게는 못 먹었는데 항상 울진 오면 대게가 유명해서 그래도 매번 꼭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고요. 근데 경기 시합 잘하면 끝나고 먹을 생각입니다. 전국 중등 축구 파이팅 울진 파이팅 FC 남동 파이팅 준비를 많이 했고 우승을 목토로 해서 준비 열심히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충계대회 3학년 마지막 대회인데 후회 없게 우승해서 꼭 가겠습니다. 울진은 항상 올 때마다 주변 분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시설이 너무 깨끗해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일단 인천보다 따뜻하고 밖에서 볼 때 뭔가 공기가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여기 와갖고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찌개류 많이 먹고 고기도 나오고 제육볶음 이런 거 먹었는데 맛있었던 것 같아요. 대회 왔으니까 우승해보고 싶고 와서 즐겁게 축구하다가 가고 싶어요.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울진에서는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전문회사인 YST가 비디오 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경기 중계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서 라이브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진군은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학부모 등이 울진을 방문하여 울진을 전국에 알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군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장 및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활동과 경기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의 음성확인서 제출 및 체온 확인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엄격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울진체육회에서는 중등축구대회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못할 뻔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저희들이 공모하는 데 공모를 해서 울진군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방역수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학생들에게, 선수들에게 임원진과 같이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래서 한 팀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축구협회와 체육회와 같이 지금 점검을 하면서 또 방역체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진중학교 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를 좀 가지고 또 하면서 우리 울진의 꿈나무들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과 관광지를 연계한 스포츠관광도시 울진군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우려 속에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선수단과 참가자 전원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멋진 페어플레이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울진 방송 다보라입니다. 울진 방송 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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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